안녕하십니까 신혜한수 이주희입니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어제 동작 의뢰 출마한 이수진 후보를 지원하는 유세를 하는 과정에서 싸움꾼 나경원 후보를 몰아내야 한다고 발언을 했는데 나경원 후보도 이에 반박에 나섰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 홍철기 기자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제 임종석 비서실장이 나경원 후보 싸움꾼이다 몰아내야 된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사실 지금 야당이고요.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국회가 됐던 이유. 사실 우리가 봤을 때는 싸움도 부족했죠. 4 플러스 1을 활용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리고 공수처를 통과시키는 과정 여러분들 보셨죠. 그리고 패스트트랙 기억하실 겁니다.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고 그 싸움에 대한 원인 제공은 문재인 정권과 또 문재인 정권 하에서 비서실장으로 부역했던 임종석이 했던 역할인데 이에 대해서 임종석이 오히려 싸움꾼을 몰아내자고 얘기를 하니까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나경원 대표가 투쟁력이 있는 후보라는 것을 임종석이 인정해 준 게 아니냐. 결국 임종석이 무서워하는 것은 나경원 원내대표다. 이런 얘기가 결론이 될 수밖에 없는 거가 아닌가 싶은데요. 임종석이 했던 얘기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동작을 해 이수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후보로 나왔습니다. 누군지 전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이 사람에 대한 지원 유세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네요. 20대 국회가 가장 많이 싸우고 일 안 한 책임은 나경원 후보의 책임이다 라고 주장을 임종석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20대 국회를 동물국회로 만든 장본인 중에 장본인은 나경원 후보다 싸움꾼을 국회에서 몰아내자고 얘기를 하면서요. 일하는 새로운 사람들을 국회로 보내야 된다. 그래야 국회가 새로워지고 대한민국 정치가 일을 할 것이다. 여기 이수진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요. 누군지 모르겠는 이수진 얘기를 자꾸 꺼냅니다. 그런다고 동작을 사람들이 이수진을 뽑을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어찌되었든 임종석은 이런 식으로 싸움꾼 프레임을 나경원 전 원내대표에게 자꾸 씌우는데요. 근데 사실 좀 웃긴 게 있어요. 임종석이야말로 대한민국 헌법을 무시하고 또 어떻게 보면 임수경위를 북한에다가 보냈던 그 주역이 전대협 3대 의장인 임종석 아니겠습니까? 그런 임종석이 깔깔대면서 이런 식의 얘기를 한다는 게 정말 이해가 되질 않는데요. 나경원 후보도 이에 대해서 직설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임종석의 독설과 음에는 절대 묵과할 수가 없다. 오늘 임종석은 서울의 동작 주민은 물론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우롱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친문비리 게이트 수사로 궁지에 몰리고 있는 임종석이 국민을 기만하는 궤변을 쏟아내고 있다. 사실 임종석이 지금 이름을 등장하고 있는 친문비리 게이트가 상당히 많거든요. 특히 울산 하명수사 및 울산 선거 개입 관련해가지고 특히 임동호를 후보자 매수를 하는 과정에서 임종석이 했던 역할들이 지금 다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임종석은 아직 기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 기소를 했지만 임종석에 대해서는 총선 이후로 기소를 밀어놓은 상태입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진짜는 임종석이라고 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데요. 특히 그동안에 임종석이 했던 거 보면 참 이상한 것들 많아요. 특히 아랍에미리트 관련해서는 특사라고 하면서 아랍에미리트로 갑자기 날아갑니다. 아니 도대체 대통령 비서실장이 특사로 특정 국가에 날아가서 얘기할 수 없는 얘기들을 하고 왔다. 이거 진짜 좀 이상하잖아요. 이런 사람이 바로 임종석이거든요. 정권 심판이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경원 후보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권 심판에 민심이 불안한 나머지 거짓말 후보자까지 비호하고 나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문재인 정권 3년 내내 국회를 분열과 갈등으로 몰고 간 주체가 바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다. 그럼 그 청와대에서 비서실장 했던 임종석이야말로 국회의 싸움의 어떤 원인 제공자 아니냐. 그리고 그 싸움이라는 것은 의로운 싸움이다. 어쩔 수 없이 문재인 정권의 폭거를 막기 위해서 내가 앞장서서 나와서 싸웠다. 솔직히 지금 미래통합당 내부에 보면 그 싸움 뒷짐지고 있던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간접적으로 동조했던 사람들까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통합이 돼서 지금은 한 배를 탔으니까 우리가 하나로 보듬어서 나가는 거지만 그런데 막상 보면 열심히 투쟁했던 나경원 후보 같은 사람들이 공격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나경원 후보의 어떤 투쟁력, 싸움의 정신, 야당으로서의 야성 이런 거 우리들이 다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 나경원 후보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당을 괴멸의 대상으로 여기고 국회를 우습게 여기는 문재인 정권의 핵심 인물인 임종석이 감히 싸움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다니 하면서 적반하장도 유분수다라고 일침을 가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생 파탄, 경제 추락, 안보와에 대한 반성은커녕 국민을 대신해서 진실을 외치고 정의를 부르짖은 야당을 비난하기에 바쁜 임종석이 정권의 오망과 무능을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민생 완전히 파탄이 났죠. 경제가 추락했죠. 이자들은 코로나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우한폐렴 이전에 이미 경제는 거의 마비상태에 다다랐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듯이 수출은 계속 줄어들고 있었고요. 또 GDP 성장률도 계속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번에는 잘못하면 마이너스 성장을 할지도 모르는 그런 걱정어린 상황까지 왔거든요. 거기에다가 안보, 자기들이 돈으로 북한의 어떤 도발만 막아내면은 그게 안보 아니냐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지금 보면 북핵은 그대로 남아있고요. 또 이번 정권 들어서 북한들이 목선이라든지 이래저래 침범을 많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결국에는 안보가 완전히 무너졌고 또 요즘에 보면은 그 군부대에 민간인들이 자꾸 침입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한미동맹도 지금 와해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미군 군속들에 대한 무급휴가가 시작이 되면서 사실상 주한미군이 군대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상황까지 온 게 아니겠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산불정책으로 사드도 정식 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문재인 정권은 잘한 게 하나도 없는데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이래서는 안된다 얘기했던 걸 싸움으로 몰고 가는 임종석도 문제다. 그러면서 이수진에 대한 얘기도 잠깐 꺼냅니다. 블랙리스트 판사, 사법농단 피해자, 인사 불이익 이런 걸 스스로 주장을 했었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다 거짓말로 드러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정치판사 행적으로도 모잘라서 거짓말로 국민을 속인 후보자를 두고 정치 신인이기 때문에 국민이 무서운 줄 잘한다라고 비호하는 파렴치한 모습에서는 할 말을 잃었다라고 나경원 대표가 일침을 가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일꾼을 국회로 보내자면서 거짓말꾼을 국회로 보내자는 임종석은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에 먹칠하고 있다. 본인도 문제가 있으니까 이번에 출마를 안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호남선대위원장 하라고 한 것도 고사를 한 상황입니다. 뭔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막상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데서 민주당이 일과 같이 나오니까 슬쩍 숟가락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여론조사들 잘 곱씹어 봐야 됩니다. 빅데이터를 봐도요. 미래통합당과 보수의 그리 나쁜 상황이 아닙니다. 오히려 민주당은요. 국민들이 심판해야 된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실정들을 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우한폐렴. 우한폐렴 때문에 문재인의 지지율이 올라간다? 이거는요. 외국도 마찬가지예요. 외국의 정상들도 지금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본인이 우한폐렴 걸려서 자가격리돼 있고 심지어 입원까지 됐던 보리스 존슨 영국의 총리 같은 경우도요.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어려운 일일수록 지도자에게 심을 실어줘야 된다는 여론일 뿐입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문재인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총선에서는요. 민주당은 심판해야 된다고 국민들이 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나경원 후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임종석이 선거판을 휘젓고 다닐 시간에 3년간 나라를 망쳐놓은 것부터 반성하길 바란다. 거짓말이나 두둔하는 행태가 스스로를 더 비참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길 바란다라고 예, 일침을 놨습니다. 그렇죠. 임종석은요. 지금 선거판에서 기웃거릴 때가 아닙니다. 퇴출돼야 될 사람이 스스로도 사실은 현실 정치 안 하겠다고 얘기해놓고 슬그머니 나온 이유. 뭐겠습니까? 그만큼 임종석이 불안하다는 것. 특히 나경원, 오세훈이 국회의원이 됐을 경우에 정말 임종석 입장에서는 큰일 날 일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임종석, 때가 아닙니다. 자중하고 계십시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문재인 정권 3년 동안 이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 나라를 분열과 갈등으로 몰고 경제는 폭망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임종석 말대로 싸워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들 4.15때, 4월 15일 때 꼭 투표장 가셔서 투표하시고 보수 우파가 꼭 승리해야 될 겁니다. 그 과정에 저희 신의한수도 함께하고 있는데요. 영상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구독 안 하신 분들도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신의한수를 사랑해 주시고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